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래쪽 다리 뒤쪽 즉 종아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쪽에 뒤로 이렇게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여기 세갈래근을 한번 공부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딱 붙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음 여기 있는 근육들 조금만 뗄게요 자 먼저 종아리 세갈래근만 먼저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가면 여기 지금 아킬레스 텐던 이거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일단 떼어낼게요 자 이게 뭐였습니까 아킬레스 덩과 연결된 가스트로크네미우스 라는 장단지근 이었습니다 두 갈래가 있구요 여기 보시면 삐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릎관절을 굽히는 역할까지 하고 발목관절을 발바닥 굽힘을 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갈래 세갈래 중에서 두 갈래가 되는 거고요 안쪽 갈래 가쪽 갈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솔레우스라는 게 있어요 솔레우스 솔레우스 가자미근 엄청 크죠 가자미근 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세갈래근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강력한 근육인데 참고로 이건 아킬레스 덩도 연결되어 있구요 발바닥 굽힘까지 합니다 다만 이건 피모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TBI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무릎관절 굽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발바닥 굽힘 즉 까치발 예 고런 동작에 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둘 다 강력한 근육이지만 조금 그런 기능은 다르다 무릎관절을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가늘지만 그죠 너무 가늘지만 플란타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세갈래근 설명할 때 설명했는데 어쨌든 이 뒤쪽에 있는 근육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봤구요 세 번째로 이거 볼게요 이게 플란타리스입니다 플란타리스 야 이거 무슨 산삼 인가요 예 여튼 굉장히 길고 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힘을 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태화되어 보인다고 할까요 예 그렇고 어쨌든 여기 뒤쪽에 발 뒤꿈치 요쪽에 닿기 때문에 요것도 어쨌든 아킬레스 텐던에 붙는 근육이구요 그 다음에 심지어 피모에서 내려와요 즉 무릎 굽힘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늘고 별 보잘 것 없지만 실제로는 이 가스트로 크레미우스 랑 사실상 같은 어 너무 너무 큰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거의 같은 작용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나는 이는 점 닿는 점 까지도 거의 같구요 또 이거는 이제 양쪽 갈래에서 되는 거고 얘는 한쪽만 시작되는 거구요 그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개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이제 이는 점은 다르구요 참고로 요 요 뒤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 뒤쪽에 있는 것들이요 요건 다 예 정강 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정강이는 요 앞쪽 하면 정강이죠 보통 정강이가 앞쪽이고 종아리가 뒤쪽인데 반대입니다 자 앞쪽에 있는 아까 이런 근육들이 뭐였죠 뭐 깊은 종아리 얕은 종아리 신경이었죠 그 앞쪽이 종아리 신경이구요 뒤쪽이 정작 앞쪽에 우리 정강 이라고 붙잖아요 앞쪽을 근데 뒤쪽이 정강 신경입니다 신경은 앞 뒤가 마치 이름이 바뀐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봤구요 자 그 다음 근육입니다 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요 예 파플리티우스 라는 건데요 오금근 이라고 합니다 오금근 이게 어 기능상으로 같지는 않지만 우리 팔에서 비유하자면 약간 팔꿈치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요렇게 어 관절 사이에 있는 거 실제로 얘는 무릎을 굽히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팔꿈치근 같은 경우는 요쪽 위에 있는데 요거네요 예 딱 찾았습니다 앵커니우스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사이즈는 많이 차이나지만 이건 이제 팔에 있던 거니까 자 어쨌든 음 여기는 이제 팔을 펴는 거였고 얘는 무릎을 굽히는 것 근데 어쨌든 둘 다 해복적 자세에서는 뒤쪽에 있는 거네요 어쨌든 아 비슷하지 않나 뭐 싶은 거죠 자 어쨌든 오금근 파플리티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정강신경의 지배로 봤습니다 자 참고로 얘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발목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보고 있어요 사실 얘는 근데 뭐예요 순수하게 무릎만 움직여요 얘네는 그나마 무릎과 관절을 발목 관절 같이 움직이죠 근데 얘는 무릎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요 위에 있는 근육들을 다룰 때 같이 다루는 게 맞아요 요쪽 근육들이 주로 무릎을 움직이는 근육들이니까 그런데 얘는 얘도 좀 위에 껴주지 물론 어떤 책에는 실제로 이 위에 나와요 그런데 얘 신경이 뭐라고요 얘도 정강신경 입니다 그러니 그냥 같은 신경들인 이 아래쪽 다리 뒤쪽으로 그냥 같이 넣어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류를 했고 또 책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분류되는 책도 있어요 예 파플리티우스 오금근 이었습니다 오금근 우리 오금이 저린다 라고 하죠 무릎 뒤쪽 자 좋습니다 벌써 지금 4개 봤구요 그러면 한 이제 3개 정도만 더 보면 되요 지금 참고로 아까 이건 갓쪽 근육입니다 갓쪽 근육 헷갈리니까 떼낼게요 갓쪽 근육도 떼내고요 앞쪽 근육까지 다 떼내겠습니다 앞쪽 근육 하나 둘 셋 요거까지 4개죠 그래서 다 떼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남아요 왜요 아까 4개 떼냈잖아요 그러니까 3개 합쳐서 총 7개죠 뒤쪽은 제가 아까 7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발바닥 근육들은 이제 뺄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이름만 중심으로 볼게요 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강신경이면서 발바닥 굽힘 까치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바닥 굽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름만 중심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거 이름들이 복잡하면 오히려 기능이란건 쉽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보세요 이거에요 자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바닥 아 요거를 틀면 되겠네요 슝 올려서 이야 자 보십시오 요렇게 무슨 자동차 하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좀 떼내고 뭐 가리는 지지띠들은 떼내고요 요겁니다 요거 발바닥을 굽히는 거겠네 라고 딱 보이시죠 자 요거죠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렉서 디지털 룸 롱어스 긴 발가락 굽힘근 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 저는 이런거 볼 때마다 그 부엌에서 프레이팬 뭐 뒤집게 뭐 그거 생각나요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발가락 굽히 생겼죠 예 이 근육이구요 자 그럼 요거 치울게요 치워놓고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볼게요 그 다음 거 이것도 뭔가 약간 굽히는 그런 게 꺾여 있네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포스테리어 티비알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뒤 정강근 입니다 뒤 정강근 자 그래서 뒤 정강근 우리 앞 정강근 있었죠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있었죠 이거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뒤 정강근 입니다 굉장히 깊은 데 있어요 우리 아까 이것들에 다 가려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다 떼내야만 보이는 근육입니다 굉장히 가운데 쯤 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 쯤에 있다 라고 보셔도 되구요 이건 뭐 발가락까지는 안 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가락까지는 안 가고 여기 발 허리뼈 이쯤에서 끝나고 발목뼈 쯤에서 끝나네요 그러면서 발바닥 굽힘을 메인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봤구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건 뭐냐 예 요거는 쭉 보니까 자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쭉 쭉 쭉 쭉 쭉 쭉 예 여기 엄지 발가락에서 끝나는게 너무 잘 보여요 그죠 더 올려 볼까요 살짝 음 예 여기 엄지 발가락에서 끝나는거 잘 보이시죠 요겁니다 뭐 발가락 굽힘근이겠네요 그죠 예 어 플렉서 할루시스 롱거스 긴 엄지 발가락 굽힘근이겠습니다 아까 긴 엄지 발가락 뭐 평근도 있었잖아요 이 앞쪽에 그래서 굉장히 요 앞에 근육과 뒤에 근육이 이렇게 약간 상보적으로 굽힘근 평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근육 요 다시 다 이렇게 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요 3개 따로 있었구요 발 뭐 발가락 굽힘근 그죠 그 다음에 뭐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있었구요 그 다음 우리 세갈래로 근이라고 부르는 가스트로크리미우스 솔레우스가 있었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장단지 빗근이라고 그럽니다 플란타레스 장단지 빗근이 있었고 그 다음 오금근 여기 뒤에 팔꿈치근 처럼 있는 오금근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7개 다 봤습니다 뒤 있는 근육도 우리가 다 관찰을 했습니다 자 쭉 올리면 여기 밑에 이제 발가락 근육들이 또 있어요 우리 손가락 근육 처럼 제가 이것까지는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야 대장정의 마지막을 드디어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저랑 이제 이 vr 로 제가 쭉 지금까지 찍어 왔는데 어 지금 이제 얼굴과 몸통 뺀 팔 어깨부터 팔에 있는 관절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고관절부터 다리 있는 근육들 이렇게 살펴봤구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우리가 얼굴 목 몸통 몸통에서도 이제 척추 배 뭐 이런 근육들 호흡근 이런 것들 또 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